아텔제, 백하우스가 뭘까요? 뜬금없이 매화 골목은 왜 등장했을까요? 글로벌 가전쇼, CES 2021의 실시간 자막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엉망에 가까운 번역이 등장한 걸까요? 사실 이 자막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글로터 아이트 응신소, 이번 시간에는 CES 2021에서 AI 실시간 번역이 왜 부족했는지, 그리고 AI 번역의 현재 수준은 어떻고, 생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CES 2021이 열렸죠. 100%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행사인 이번 CES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R 실시간 번역 기능이 지원됐습니다. 연사의 발언을 무려 17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시청자들에게 제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영상 번역은 정확도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원성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세계 최대 수준의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번역기도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번역기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텍스트를 받은 뒤 이를 2차 언어로 바꾸죠. 그 과정에서 받아들인 언어를 주변의 대화의 맥락이나 규칙에 맞게 해석합니다. 초 AI 번역기는 규칙이나 문법에 기초했습니다. 정돈된 문장에 대한 정확도는 높았지만, 규칙에 어긋나면 오류가 컸죠. 하지만 2016년 구글을 필도록 인공신경망에 기초한 통계기반 엔진이 등장하면서 AI 번역기의 정확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AI 번역기는 번역본과 원문을 비교하며 이를 모방하는 식으로 딥러닝을 합니다. 단어와 문장들 사이의 연결성을 보고 그 맥락을 파악해 최적의 답을 찾죠.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번역 엔진일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딥러닝 기반의 AI 엔진이라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화자에 대한 맥락을 기계가 100%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 나 밥 먹어 라는 말을 봅시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존에게 내가 밥을 먹는다고 말하는 의미로 이해할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때때로 전혀 다른 맥락의 번역문을 내뱉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어에 있어 천부적 재능이 있습니다. 분위기나 맥락, 표정 등을 보고 발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오로지 받아들인 정보만으로 정답에 가까운 답을 계산에 제시합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건 AI 번역의 가장 큰 난제로 불립니다.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실시간 번역기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이를 Speech to Text, 줄여서 STT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음성을 제대로 텍스트로 바꾸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번역 또한 불가능하겠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자체가 룰베이스에서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전히 한 명이 또박또박 발화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거나 혹은 음성 자체가 잘 안 들리게 되면 이렇게 Dictation, 트랜스크립트로 나오는 부분 자체가 정확하지 않게 되고요. 그 맥락을 이해를 한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의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장이 있어서 앞뒤의 맥락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문장과 뒤에 말한 문장은 별도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문장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완벽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10년, 20년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인공신경망의 발달에 따라 AI 번역의 기술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대기업들의 번역 엔진도 아직 대화의 맥락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CES에서 이상한 단어들이 번역된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번역이 발전하면서 통번역가가 사라질 것이란 말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관계가 있는 만큼 둘은 당분간 공존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블루트 IT응신소, 이번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흥미로워할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IT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IT응신소, 다음 시간에 IT응신소, 다음 시간에